안녕하세요. 베리다역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. 부산에서는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모래작품전을 한답니다. 해운대 백사장에서 하는데요. 주제는 주라기 월드,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자녀들과 함께 가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아이들이 모래 위에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있답니다. 끝까지 보셔야 좋은 작품들을 다 보실 수 있답니다.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리네 공룡 아리네 그쵸? 공룡이 아래에서 깨어나고 있네 작가가 지금도 열심히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작품의 주제가 공룡인가 봐요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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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공룡 툴리도 있네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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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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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모래 무덤 아이들이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. 바람이 오늘 많이 불어서 타고 나르면 멋지겠다. 자, 백성. 조선호텔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. 내일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